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만들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스토리 만들기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 도대체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스토리 잘 만드는 법은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스토리가 뭔지는 설명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을 해보면서 겪었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토리는 이 상단에 동그랗게 테두리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의 프로필 이미지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 프로필 이미지에서 내가 스토리를 올리면 24시간 동안 이렇게 홈 버튼에 테두리 쳐서 올라가는 걸 스토리라 그래요.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면 다른 팔로워들한테 내가 상단에 보이는 거겠죠. 제가 지금 옮기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스토리가 쫙 있어요. 스토리를 올리는 사람들은 팔로워들이 점점점점 많이 생기겠죠. 여기 잠깐 보시면 노사렛이라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스타그래머거든요.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인데요. 거의 스토리가 매일 올라오다 싶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로도 스토리를 올릴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스토리 만드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이 스토리는 24시간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스토리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같은 시간,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스토리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나 스토리 올릴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스토리는 어떤 거든 올리셔도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사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를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올리시면 상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24시간만 유효합니다. 그럼 스토리를 만들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플러스 버튼 또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미시고요. 다음에 아래쪽에서 여기 있죠? 게시물, 스토리. 게시물이 아니라 오늘은 스토리 만들기예요. 상단에 동그라미 뜨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스토리에 고정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사진을 촬영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촬영했던 이미지로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하단에 이미지를 누르시면요. 제가 좀 전에 촬영했던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스토리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시려면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올려 놓고 이렇게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꿀 이미지가 중간에 와야 되니까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올려서 이렇게 올릴게요. 이 정도면 딱 좋겠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상단 링크 표시 있죠. 이거는요. IGTV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어요. 상단 링크를 걸면 웹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IGTV 동영상으로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IGTV 동영상으로 링크를 안 걸 거고요. 이 작업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를 꾸미는 효과예요. 이렇게. 예쁘죠? 자,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완료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스티커를 넣는 방법이에요. 스티커. 자, 스티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티커를 누리자마자 뜨는 이런 스티커들이 있고요. 또 움직이는 스티커들이 있어요.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요. 건강. 건강 눌러볼게요. 이렇게 건강. 있죠? 여기서 보통 이제 저는 영어로 검색을 하거든요. Health. 자, 보이시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요. 좀 전에 한국어로 했던 거랑 영어로 하는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 검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많아요. 자, 여기서 어떤 걸로 할까요?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또 사이즈로 주려면 손가락 두 개를 스크린에 올려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또 추가도 가능하세요. 스티커도 누르시면요. 이렇게 It Healthy. 이런 거 좋죠? 이걸로 하고 좀 사이즈로 주려면 손가락 두 개를 움직여서 사이즈 조절하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세요. 손가락 두 개로. 다음에 코로나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쓰고 싶거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 표시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림이 마음에 안 되시면 지우개 표시도 있고요. 다음에 저는 여기서는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텍스트 AA 표시를 누르시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글씨를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요즘 저는 많이 하는 게 이 테두리 넣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마누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나서요. 제일 상단에 이 A 표시 있죠? 이 표시를 누르시면 테두리가 쳐져요. 테두리 쳐진 게 좀 많이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누카 면역력 상승하시고요.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럼 왼쪽에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내리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딱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스토리를 위해서 작업하는 이미지가 역동적이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 저장을 해놓으세요. 저장을 해놓으시고 다음에 저만 따라오세요. 자, 됐습니다.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에 받는 사람으로 눌러주세요. 받는 사람 중에서 내 스토리 공유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하이라이트에 추가를 하겠냐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하이라이트는 나의 인스타그램을 대표하는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스토리에만 공유하시고 완료를 누르십니다. 자, 그럼 새로운 게 보여요. 처음에 내 스토리에서는 테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스토리에 빨간색 테두리가 보이시죠? 그러면 스토리가 활성화됐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내 스토리를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뜬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스토리인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처럼 24시간만 보이기 때문에 다시 또 24시간 후에는 스토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서 사람들한테 나의 인스타그램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촬영하고 나서 올리는 방법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플러스 버튼 또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미시고요. 스토리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하나 해봅니다. 그럼 촬영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촬영한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걸 그냥 꾸미기만 하셔서 올리셔도 되고요. 상단에 그림 그리기를 눌러보세요. 다음에 색깔을 정하시고요. 꾹 화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배경이 바뀌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글씨를 다시 완료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테두리 그리고 이거는 여기 팍 올라오는 효과거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료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한 손으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스티커 기능이랑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시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올리고 나서 이거를 위치를 약간 위로 올리시고 아래쪽은 글씨를 넣을 거기 때문에 올리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 그리기 표시를 누르세요. 누르고 나서 색상을 약간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화면을 꾹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내 사진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우개. 약간 크게 할게요. 이렇게 지우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눌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팝업 뜨는 걸로 하고 테두리, 네, 박스 표현해 줄게요. 완료를 누르세요.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줄이고 완료. 아래쪽에 넣어줄게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꾹 누르셔서 아래 삭제 휴지통 있죠. 삭제.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받는 사람 가시면요. 내 스토리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완료.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스토리에 기존의 사진을 올려서 꾸미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 스토리 안에서 사진을 올리되 배경 화면을 색상을 채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글씨를 더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랑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영상을 더 잘 만들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